성구 먼저. 나도 한번 고민해줘. 나도 한번 고민해줘. 오, 오. 진짜 액이야. 김수, 조금 무서워요. 김수, 조금 무서워요. 저는 은지 씨. 신동현 뒤로 가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. 뒤로 가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. 뒷걸음질. 뒷걸음질 친다. 자, 눈 닫으세요, 여러분. 갑니다. 아, 우리도? 선택! 뒤에 가서 안아야 된다고요? 아니, 안아줍니다. 자, 동현 씨. 누굽니까? 오늘... 진주야. 아! 눈 났어, 눈 났어! 눈 났어, 눈 났어! 눈 났어! 선택당하셨습니다. 제가 왔어요, 제가 왔어요. 제가 한 번 뒤였어. 일단... 이제 신동엽 씨의 선택답니다. 일단은... 일단은... 아니, 형... 거의 고를 때가 아니에요. 왜 이렇게 인상한 거예요? 6명 중에는 정말 고를 사람이 정말 없는데... 그래도... 지난주에 우리가... 우리가 게스트 먼저 이렇게 배려해서... 게스트를 다 뽑았잖아요. 네, 네. 문세윤! 게스트, 게스트! 됐어! 됐어! 세윤 선배는 잘하시는데... 나쁘지 않아! 태국! 슬슬 뽑을 때 됐다, 키. 큰일 났다, 이거. 쓰리! 퍼포먼트! 낮은 자서로 하자. 낮은 자서로 하자. 세수 다 뛰서 하자. 세수 다 뛰서 하자. 세수 다 뛰서! 세수! 세수! 오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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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주 씨가 안 씁니다. 눈 감아요. 저기 국주가 키 어려워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피랑 동현이 서로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나를... 오세요. 그냥 선택! 피랑 선택! 피랑 선택! 뭐야? 선택이셔야 должно miseria? 오세요! 우린 츄이가 뭐야... 코 피어가! 코 피어! 나 코 피어! 네, 꼽혀, 꼽혀. 반짝당하셨습니다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갔다. 너무 싫어서.